다음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며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리원 등 관계 직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아동 보호와 관련된 안전대책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군은 성폭력의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 현황과 예방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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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